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어제 주일강단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판의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어제 주의 강단 말씀 치유와 서밋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직 어제로 요한복음 강의가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강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은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로 사실상 결론을 맺어도 전혀 무관할 정도로 자연스럽지만 굳이 요한복음 21장을 추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종의 후기와도 같습니다 실주되었던 베드로의 건의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것도 세 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절망 가운데 또 낭망 가운데 있었을 때 다시금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한 번 더 만나 주시고 또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또 복음 확산의 서밋으로 베드로가 다시 한 번 영적 전환 영적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으로 요한복음이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선교사역이 누구를 통해서 제2의 전파자인 바로 사도들에게 의해서 사실적으로 이제 수행되어지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21장은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사도행전적인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한 세 번의 질문을 하게 되시고 또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세 번의 동일한 대답을 듣고 내 양을 먹이라는 세 번의 반복되는 미션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믿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이익 앞에 순익을 따지게 되어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체질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 본능과 같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문제에 더 집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보이지 않고 말씀 생각나지 않고 또 내 체질대로 대책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실수도 많이 했고 또 많은 망신도 많이 당했던 베드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보금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터닝포인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번 주 우리 10일 주차 주일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절대 불가능의 상황에서 이제 절대 가능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또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후회와 또 깊은 자괴감에 지금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그때 나를 부인했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도 나오는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대라는 이 시몬이 아니라 개바라는 바로 베드로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불렀던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가졌던 그 사랑과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단순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바로 이 베드로가 말한 것을 염두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15절 16절 17절에 세 번의 이름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전에는 너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때보다 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가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와 바로 일대일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비교해서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일대일로 쓰셔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당당한 고백을 또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진정성 있는 치유적인 접근에 베드로의 눌렸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마음이 치유받고 그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비록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실수를 저질렸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그 애정과 사랑과 열정은 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서 넌 나 사랑하니? 라고 물었겠냐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베드로의 마음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을 향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입으로 시인하게끔 하셨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세 번씩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후에는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 마음의 트라우마 자신의 입술의 그 트라우마 그 언어의 트라우마를 치유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17절 중반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오메 이미 사람의 마음까지 깨트려 보시는 예수님의 신적인 통찰력을 이미 베드로 역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의 강의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베드로가 많이 겸손해지고 달라졌구나 왜냐하면 전에 같았으면 내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마 또 내가 내가 중심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어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종속절이고요 주절 자체가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 내 중심에 섰던 그 중심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어떠한 위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시금 일으키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어적인 것을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는 절대적인 희생적인 사랑인 아가페 사랑 그래서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가페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필레오의 사랑으로 이 친구 간의 우정을 의미하는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내가 필레오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바로 철저히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눈높이를 맞춰주시면서 그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겁쟁이 이 제자들 어찌보면 이 배신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한 번 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또 평강을 주심으로 사도 행정적인 정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들이 지금은 겁쟁이고 도망자지만 결코 그들이 나중에 다 순교자의 반열에 서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끝까지 그들을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정말 사람 낳는 어부 끝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끌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만나 주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한 번 더 만나고 찾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가면 지금 낙심하고 상처받는 그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처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그 질문이 우리의 질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이 질문의 고백 앞에 당당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정말 이 장소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다구는 소리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었을 것 같고요 정말 그 불빛을 쬐면서 거기서 계집 여종 앞에 또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하필이면 숯불을 피워놓고 그 조반을 함께하면서 묻습니다 장소에 대한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언어의 트라우마를 이제는 예수를 세 번이나 사랑한다고 시인하는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를 완전히 치유해 버리셨습니다 이처럼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치유하시고 또 우리를 이제는 치유의 접근과 눈높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또 만나고 치유하는 회복공동체의 응답을 여러분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미스를 향한 도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세 번 확인하시고 또 그에게 동일한 사명을 세 번을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어찌 보면 이 본문을 사람들은 베드로의 위임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지도권을 잃어버린 거죠 나 예수 모른다는 겁니다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지도권을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이제 새로운 미션을 예수님이 주시면서 초대교회 이제 지도자의 위치로 다시 한 번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제 주님을 따르라는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를 추적하고 있고 한 번 우리를 이 시대의 사도로 불우심을 받은 자는 그 직분은 절대 불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를 싸움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반드시 관철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변절자 베드로를 이제 충성된 순교자로 다시 한 번 천명 소명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을 치라 신약에는 열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치라는 것은 양들의 모든 행동을 돌아보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신약에 아홉 번 이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그들을 양의 꼴이 있는 먹을 수 있는 양식의 꼴이 있는 목초지로 그들을 인도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을 원어지는 의미는 안 먹이면 성장이 멈춘다라는 강렬한 강력한 의미가 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자 15절에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 이 양은 바로 알리온이라고 해서 원어지는 의미가 갓 태어난 양 우리를 치면 우리 교회 안에 아직 초신자들 믿음이 좀 연약한 자들 새가족들 또 아직 연약한 우리 렘넌트들 16절에 있는 내 양을 치라 할 때는 프로바티온이라고 해서 청년기에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는 프로바톤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성장이 끝난 많이 좀 성숙한 이제 제자를 양육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목장 안에는 새가족도 있고요 우리 렘넌트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가 제자도 있습니다 굉장히 목장 안에 다양한 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면 그러한 양들을 우리가 이제 사람 낳는 어부의 입장에서 전도해서 데리고 왔으면 이제 그 양을 하나님의 말씀의 꼴로 양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 하나가 보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겁니다 바로 이 양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양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목동입니다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양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고 잠시 맡기신 겁니다 우리의 임무는 목자장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을 누구에게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요 좋은 꼴을 준비해야 됩니다 양에게 먹일 음식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정확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각인, 뿌리, 치질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목양에 더 업그레이드된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종교를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3단체가 독약을 먹이고 있고 이 시대가 바로 재앙만난 시대가 됐습니다 아무리 양육을 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목양을 해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양육은 독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위를 말하고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좋은 말을 하는 곳이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는 곳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때 확산되어지고 파급되어지고 재생산되어지는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낚는 전도자의 미션을 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와 관련된 많은 영혼들을 또 말씀의 꼴로 먹이고 양육하는 사천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는 상급으로 연결되어지는 바로 영적 서밋의 도전인 것입니다 주님의 양을 돌보는 이 소명은요 주님께서 반드시 베드로를 통해서 세 가지를 하긴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바로 우리가 이 목양을 할 수 있는 것 누군가를 양육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내 힘으로 하는 모든 사역들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적인 학문, 재력, 인품 너 왜 나 배신했냐 묻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주님을 사랑하냐? 정말 너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렸냐? 이것 딱 하게 되어지는 순간 굉장히 중요한 이 미션을 줬습니다 세 번이나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이 미션을 줬다는 것은 바로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바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을 돌볼 수 있는 자격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정말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믿음의 결론을 내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이라고 결론 내린 자에게 주시는 미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바로 자격이 있습니다 누가 보검 10장 2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죠 종과 행의 사랑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제 양을 치는 미션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 라는 미션이 베드로를 살렸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개명이오 우리를 살리는 미션인 줄 믿습니다 요한의 장례를 물어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22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네가 할 일만 신경 써 남의 일을 상환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띠띠고 다니는 내 마음대로 행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라는 바로 베드로의 순교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순교당하는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도 순교합니까 궁금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남의 일이 상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남은 날은 그것만 바라보고 가도 짧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나 베드로나 마지막 결산의 시간표에는 반드시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된 종이라는 결과물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느니 이제 네가 띠띠고 원치 않은 곳으로 간다는 것은 전에는 네가 네 기질대로 네 열심대로 네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녔지만 이제 그리두의 제자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띠띠 오른다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이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지고 결속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똑같이 질 수 없다 해서 나중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는 교회사에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복음서에 실수도 많이 했던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정적으로 넘어가서는 굉장히 많은 어록들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세기 보그마의 증인으로 변화가 됐던 것은 그의 힘으로 능이 아니라 바로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본당헌당과 사천말씀 또 237나라 보그마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만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학산의 미션을 감당하는 믿음의 서밋이 되셔서 우리 후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기 보그마의 언약을 전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문화 리스트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시대상을 알려주고 있는 굉장히 슬픈 단어입니다 무난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기초방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봤던 책 제목 중에 하나가 보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게 책 제목이더라고요 이제는 열심히 살아봤자 피 튀기는 경쟁 시대에 나 너무 지쳤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봤자 별거 없더라 결국은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3포, 7포 시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평범하게 그냥 살다가 어느 정도 노력하다 평범하게 살다 평범하게 죽는 게 꿈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전이나 꿈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헬 조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적당히 살다가 현실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기본기만 지키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가 아니라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적인 무한 도전을 해라 절대로 영적인 무난히 시대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해라 그리고 맡겨진 양떼를 돌보고 이제는 살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맡겨진 사명에 이제는 따라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주님의 명령을 넉넉히 오신 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준행을 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장 138의 언약을 붙잡고 베드로에게 주신 나의 미션을 붙잡고 이제 한 주간도 담달게 믿음의 무한도전을 하심으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충성된 종화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정말 크고 주님 앞에 멸류관을 받으므로 인생의 인생 작품을 남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